11.6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최대 접전지역인 영광에서 당 대표들이 총력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틀 연속 영광에 머물며 민주당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국정감사 일정을 마친 뒤 오후에는 다시 영광에서 집중 유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보당의 김재현 상임 대표도 3주째 영광에서 상주하며 바닥 민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영광군수 재선거에는 민주당 장세일 후보와 조국 혁신당 장현 후보, 진보당 이석하 후보가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